선거 데이터 분석은 거시적인 그런 점검을 모으기고 지금까지 본 그런 현장의 부정선거 점검을은 미시적 그런 점검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은 여러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데이터 분석은 제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번 선거 인천연설 사례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를 통틀어 가지고 26%를 조작했다. 참고로 2020년 4.15 총선은 전국 평균이 25%고 지역과 그리고 후보에 따라 가지고 조작 정도가 좀 다릅니다. 13%를 정의령 후보에 밀어주고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그 다음에 이정미 후보와 민경욱 후보에 합쳐서 13%를 빼앗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와 인화대학교의 허병기 명예교수님은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내와 관외만 합쳐가 26.6%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두 분의 접근 방식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것이고 이것은 수학적 통계학적 분석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허병기 인화대 명예교수님의 연세가 1947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통계학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1947년생인 여러분들 허병기 인화대학교 명예교수님이 나서 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분석을 했겠습니까. 기가 찬 노릇이죠. 나라가 정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나라 갑니다. 오로지 남은 것은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밖에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현직 여러분들 대학 교수님들 좀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1947년생으로서 은퇴를 한 지 한참 되는 교수님이 131조의 분석 보고서를 쓴 겁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나라가 이름 개돼지 나라도 아니고 동물나라도 아니고 짐승 나라도 아니고 현직에 있는 교수들 가운데 한 명도 뭡니까. 이런 국가적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겁니다. 1947년생입니다. 허병기 교수님. 프랑스에서 옛날에 공부를 하셨네. 바이오 시스템 개발 분야 그러니까 아마 공학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수학이나 그다음에 통계학이나 이렇게 숫자에 좀 밝으실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논문을 쓴 겁니다.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숫자의 비밀. 숫자에 그대로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할 만큼 주옥 같은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죠. 이걸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결과입니다. 조작되기 이전에 표본별 후보의 득표율. 조작인자 값 조작값이 6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6분의 1을 조작한 겁니다. 사용하여 조작되기 전 당일 관내, 관외 및 모집단에서 각 후보가 획득한 득표수와 득표율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추정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얻은 표입니다. 실제로 얻은 표. 그러니까 민경욱 후보가 5만 2,889표를 얻어서 1등, 정의령 후보가 4만 7,924표를 얻어서 2등, 이정미 후보가 2만 4,641표를 얻어가 3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천연수월에 투표자수, 투표에 참가하신 분은 12만 5,453회입니다. 이게 진짜 표를 추정해낸 겁니다. 그리고 수학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추정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치를 비교하니까 거의 0,1 마이너스 2 정도 나와서 정확하게 일치한 겁니다. 본인이 소용한 수학공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조작값이 맞다는 겁니다. 조작값은 1분의 6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2번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2만 5,454명의 인천연수월 모집단입니다. 이게 모집단. 그럼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전투표 참가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지는 모르겠지만 한 4대 6 정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4대 6이라고 하더라도 사전투표 참가자 수도 수만 명, 한 수만 명, 한 6만 명, 6만 명. 그다음에 또 당일 투표도 한 6, 7만 명이 딱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표본수입니다. 사전투표와 수만 명, 당일 투표 수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당일 투표에 서던 정의령 후보의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에 얻은 정의령 후보의 득표율과 관외 사전후보에 얻은 득표율이 다 비슷합니다. 0.38로. 민경욱 후보가 여러분 당일 투표의 득표율 0.42, 관내 사전투표의 0.41, 관외 사전투표의 득표율 0.41가 다 비슷합니다. 이정미 후보들 여러분 다 여러분들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치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2007년 5구 대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보궐선거, 2020년 3구 대선에서 모두 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완전히 결과가 다른 겁니다. 다 조작입니다. 모두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모두가. 모두가 다 조작질을 한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조작질을 하지 않은 유일한 데가 강주, 전북, 전남입니다. 이쪽만 모두가 이런 그래프는 다 조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 서울특별시의 2018년 지방선거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선거에 다 훔치고 종로구구 구청장 다 훔치고 다 조작질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독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선거 다 조작질을 한 겁니다. 조작을.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율이 모두 플러스 6, 플러스 10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5만 명 정도의 인천연수원의 사전투표 참가자하고 한 7만 정도의 당일 투표의 참가자들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정일웅 후보에 대한 후보별 득표율은 0.38 당일 0.38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0.48 모집단도 0.38입니다. 다 일치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아주 비슷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경우 후보 보시기에는 0.42 0.41 0.42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일 투표에 대한 민경우 후보의 득표율과 사전투표에 대한 민경우 후보의 득표율이 다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통계약입니다. 여러분 이정미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당일 투표의 득표율과 이정미 관내 사전 이정미 득표율과 관내 사전 이덕미 득표율이 다 0.19 0.19 0.19 최종 결과도 0.19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뭘 했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 10% 이상 올려준 겁니다.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 조작질을 한 겁니다. 12%를 조작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항상 플러스 6%를 유지하고 홍준표 안철수는 항상 마이너스 6%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선거 기술자들이 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는 20%, 10% 항상 플러스 10%를 바로 1번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마이너스 10%를 항상 홍준표하고 안철수 를 더하게 되면 홍준표 안철수가 아니죠. 이거는 바른미래당하고 미래통합 자유한국당을 더하면 항상 마이너스 10%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당이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부터 충남지사까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광주시장 전북지사 전남지사 이것만 좀 덜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을 해가지고 다섯 번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 선거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고 금수완박을 밀어붙이고 대법관들이 이것을 막겠다고 뭐죠? 기각판단을 통해 선관위에 성소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죽었다 깨우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항상 뭐죠? 사전투표 조작지를 당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나온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한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는 너무나 너무나 비슷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3구 대선에 서울시에서 모두 다 뭡니까? 이재명 후보와 플러시 10%를 이주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항상 10% 더 오를 수가 없고 윤석열 후보가 항상 서울시 전역에서 종로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25개 군과 여기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 10%만큼 사전투표 득표율이 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허병기 교수님이 내신 자료 중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입니다. 이번 조작되기 이전에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당일 관내 관내 다 같습니다. 정의령이. 민경욱이 당일 관내 관내 투표 다 득표율이 같습니다. 이정미가 당일 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다 같습니다. 위대한 통계학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다 헤쳐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덮겠다는 겁니다. 누가 덮겠다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적겠다는 겁니다. 그래 검수완박부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문재인용 방탄력은 두 번째고 이재명 후보 방탄력은 세 번째고 첫 번째가 부정선거를 막는 겁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여러분 그래서 민경욱 후보가 5만 2천 정의령 후보가 4만 7천 이정미가 2만 4천을 받았는데 여기서 1분의 6 조작값 6을 적용시킨 겁니다. 26.6%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5만 2천 표 4만 9천 표 2만 3천 표 그래 정의령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것이고 교수님이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해서 추정한 것이고 결과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증명을 한 겁니다. 자기 수학적 알고리즘이 정확히 맞았다는 것을. 조작값 6을 적용시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대한민국 선거를 다 그러니까 인천연수월 사례는 그냥 대한민국 2020년 4.15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이번에 2022년 3.9 대선에 모든 것에 집약판이 먼 거 아니까 바로 인천연수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천연수월을 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여러분들 막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저렇게 시간을 끌고 기각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이고 금수완박보를 통과시켜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된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냐 여러분 그 확률을 얼마로 했습니까 그 확률이 여기 나올 건데 수학적으로 관내 및 관내 투표에서 6분의 1 민경호 후보의 특표소, 이정미 특표소와 정일영 후보의 특표소 조작되는 과정을 규명했다. 그리고 조작되기 이전에는 당일 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 각 후보가 획득한 득표율 분포가 거의 동일하다는 걸 규명했다. 여러분 1번이 조작되기 이전에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당일 관내, 관내. 그런데 수학적으로 해보니까 조작한 이유는 관내, 관내를 확 올려줬다는 이야기죠. 얼마를 올려줬냐. 6분의 1만큼 빼고 더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궐 통계 결과는 나타나기가 불가능하다. 확률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020년도 4월 15일 인천연수궐중앙선거관련의 발표 선거 결과가 나올 확률은 동전 2억 7천만 개를 동시에 던져 가지고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오는 1분의 2억 7천만 정도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2억 4기 3억 정도의 2억 분의 1 3억 정도의 확률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전부를 해먹은 겁니다. 전부를.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곱 개 투표소는 일곱 개 동이고 투표소는 모두 여러분들이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인천연수궐입니다. 정의령과 민경이 붙었던 데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 인천연수원은 동수가 일곱 개고 투표소가 50세 개입니다. 50세 개 전부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50세 개를 전부를 다 조작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2분의 1의 53성입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인천연수원에서. 그런데 교수님이 분석한 것은 뭔가 아니까 여기 일곱 개 동 50세 개 투표소에서 여기에서 일곱 개 투표소라기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일곱 개 동 50세 개 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기 득표일이 정의령 후보의 경우 모두 플러스 값 민경우 후보의 경우 모두 마이너스 값 이정미 후보의 경우 모두 마이너스 값 나머지 개 모두 마이너스 값 때 확률은 동일한 동전 206,800, 4,355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과 동일하다. 인위적 조작 없이 자연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한 확률이다.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2억 7천만 분의 1의 이런 확률로 정의령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2억 7천만 분의 1의 확률이 발생했고 2020년 4.15 총선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뭡니까? 2억 내지 3억 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번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이걸 막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3구 대선에서 이런 결과는 수억 분의 1의 확률로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다 부정을 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천군에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화천군에 이런 확률이 나올 것은 2억 내지 3억 분의 1의 확률로서 이런 일이 나타난 건 부정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천시 계양구에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타났느냐? 1억 분의 1로 나타난 겁니다. 2억의 3억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 1천 분의 1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2억에서 3억 분의 1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쪽은 항상 플러스고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가 왜 나오느냐? 이게 2억 분의 1, 3억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 소위 부정선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도 그냥 덮을 수 있다. 대법관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민경욱 패소, 성관위 성소 이렇게 내리면 이거는 내가 볼 땐 있을 수가 없는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허체면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많은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언론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침묵을 할 수 있는지 지 문제인데 남 문제가 아니고 공병원 문제가 아니고 민경욱 문제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의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서울시에 서울시장은 모두 다 뭡니까? 플러스 10%를 다 사전투표율을 박원순 씨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뭡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10%를 바른미래당하고 김문수 후보가 다 마이너스 10% 합쳐서 마이너스 10%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시작이 이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12%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를 같은 부정선거 엔진을 가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엔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 안 쓰겠습니까? 그 점을 또 걱정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계속 쓰기 위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부정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인천연수월 사례가 인천연수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전국에서 일어난 축소판이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전국의 축소판이 인천연수월 사례입니다. 그래서 허병기 교수님의 그런 연구결과를 여러분이 좀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연수월 사례가 2020년도 4월 15일 총선 뿐만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5대 공직선거에서 전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정선거를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인천연수월 사례입니다. 인천연수월 사례는 민경욱 전 의원과 관련된 사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5년 동안 실시됐던 모든 그런 공직선거의 부정선거가 압축돼서 대표 사례가 바로 인천연수월 사례고 오산을 사례고 영등포을 사례고 양산을 사례고 파주치 사례인 겁니다. 짐승들의 나라입니다. 동물들의 나라입니다.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양심 가진 사람들 정말 우선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한 대법관들이 힘을 합쳐서 선관위를 두둔하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렇게 기각판단을 내릴 그런 추세가 보입니다.